Q. 제재언니는? 일단 보시다시피 여자같지 않은 잘생긴 히머를 제가 장점 가져달라고 했는데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미소년 같은 잘생긴 표지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냥 줄줄 흐릅니다 좋아요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? 저희 리더 제재언니는 첫인상이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굉장히 여리고 굉장히 꼼꼼하고 동생대로 굉장히 잘 챙겨주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걸 좀 많이 챙겨주시나요? 간식? 간식 간식 제일 중요하죠 아 좋아요 간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좋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저희 시언니는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키도 크고 저희 팀에서 키가 제일 크고요 그런 엉뚱한 매력이 있어서 저희 숙소에 있으면 굉장히 웃기려고 하는 모습이 안웃긴데 그게 웃겨서 정말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팀 내 어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네 제가 보는 막내는 일단 딱 막내답게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귀여운 매력 뒤에 또 막내답지 않은 똘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fs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